오늘 주목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권력 사유화로 촉발된 조기 대선, 조기 대선 여론에 국민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6명입니다. 또한 국민 10명 중에 6명가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판결을 두고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연령별로 볼 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응답 60대 이하까지 모두 높았습니다. 자 20대는 51.6, 30대는 63, 40대는 73.2, 50대는 67.32, 또 60대는 55.1이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부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70대만, 70대만은 유일하게 모든 연령 중에 유일하게 합당하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0%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영남에서조차 절반가량이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 아닙니다마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 50%가 넘었어요. 부당하다라는 판단이요. 자, 이 사항은 미디어 토마토 조사였고요. 조사 주체가 다른 여론조사 공정. 대표적으로 보수 표집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진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 야당의 장외 집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냐 했을 때 60%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가 거의 60%에 이르고요.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 1심 유죄 판결 부당하다가 역시 60%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목적의 야당의 장외 집회다. 여기에는 그렇지 않다가 60%. 자, 이 국민 60은요. 윤석열 조기 퇴진과 이재명 대선 후보 출마를 막는 법원 판결 반대에 지금 민주당 장외 집회가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60%가요. 60%가 똘똘 뭉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흔히 일체화됐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앞으로 윤석열이 뭔 짓을 해도 이 60% 여론은 견고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나보고자 흉계를 쓰고 또 공작을 벌인다면 이 60%의 외연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60은 단단히 견고히 뭉쳐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대선주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가 2위 한동훈에 비해서 거의 3배에 육박하는 44%로 나타났습니다. 44%고요. 이재명 지지율이 한동훈 지지율은 17%죠. 거의 3배입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62.9% 현 국정 혼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있네요. 60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현 국정 혼란은 윤석열 부부 책임이다.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지랄 연병을 해도 60은 똘똘 뭉쳐있습니다. 잘 압니다. 네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이 단단해진 60을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전쟁 계엄령으로 이 사태를 한번 바꿔보려고 이 국면을 바꿔보려고 온갖 꼼수를 쓰겠지만은 아니면 무당을 동원해서 구탈 생각을 하든지 혹은 지금 70제곱미터 대통령 관저 괴 건물이 구타는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속의 도움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뭘 하려고 해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영화의 한 대사처럼. 윤석열은 그동안 이재명을 끊임없이 악마화해서 떨궈내려고 했지요. 근데 말입니다. 이명박 때까지 포함해서 14년간 털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14년간 털었는데 안 나왔으면은 아 이 친구 깨끗하네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그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지요. 성한용 한겨레 정치선임 기자의 말처럼 이들 눈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라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할 거악으로 비칠 것입니다. 14년 동안 용쾌 피해온 악마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비롯한 일군의 검찰주의자들이 너 털어서 안 나오나 보자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털어서 허물이 안 나오는 게 없다. 근데 없으면?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래서라도 악마화해야지.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소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소였어요. 근데 박균 판사는 이런 검찰의 터무니없는 기소에 그야말로 손을 들어주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성진 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법원 쪽으로 또 수많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느 한 사람도 한성진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 잘한 판결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 앞날이 위태롭다라는 얘기하는 그런 전직 판사도 있었습니다. 정의감으로 불의를 잡는 게 아니라 알량한 검사 부심으로 생사람에게 불의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테러를 잘했다. 옳았다. 이렇게 얘기해준 한성진 판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참눈앞이 캄캄해지네요. 이런 태도 생사람 잡는 것. 이것은 검사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아닌 본능이라고 성한용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능에 따른 것이니 죄의식도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자, 정자와 함께 사람이 될 확률은 수억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표적을 먼저 청한 다음 먼지털이 수사를 해서 법률 적용이 가능한 모든 혐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소하는 것. 윤석열 사단의 전형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사람 잡는 수사 방식. 이런 인간 망나니를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겁니다. 2년 전에 이 나라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이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그 사람은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테러범이, 살인 강도 범죄자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거는 사이코패스죠. 집단 사이코패스화에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을 개탄합니다. 그 거두, 윤석열이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아니, 판사가 무죄 선고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죄 선고 나도 너는 만신창이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 법원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기소가 더 두려운 것이다. 그걸로도 인생 조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한테 잘 보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미친 새끼 아닙니까? 성한용 기자 칼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이 유죄라고? 그건 알겠는데. 그럼 윤석열, 김건희는? 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이 유죄라고? 개소리 그만해. 야, 윤석열, 김건희 너희의 죄나 밝히라고. 네, 이게 오늘 밝혀진 여론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한용 기자 칼럼을 인용하니까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한용 기자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번 1심 판결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또 그 1심 판결을 가능하게 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검찰 역사의 치욕적인 그런 과오가 될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입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검찰 사법부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도 이젠 알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그 법원이 한 거면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의아해도 그동안 국민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이 심지어 100%에 이르는 언론이 그 판결에 군소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 민주당 보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라. 이렇게 막 가르치는 상황인데 어느 언론에서 이번 판결이 부당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부터 한결에 말고 60% 여론이 그 판단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법부 말입니다. 오는 25일도 이재명 죽이기 판결이 나오는 순간 민심의 화약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 못할 것입니다.